와 영지로만 60랩 찍는거는 말도 안되나보구나 제작 좀 간만에 돌려볼까? 후고 올려주고 아 펫이 전설이면은 전설이 뭐가 다르냐면 패시프가 하나 달려요 뭐 이런거 패스키이 하나 달리는데 이거 거의 의미 없고 제가 이거 왜 올리냐면 여기 전설펫은 분당 3회 의욕회복 10분마다 쿠키 4개 영웅은 10분마다 쿠키 3개 아 왜왜왜 건들지 말아줘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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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처단 잘만났다 야 그래도 원거리 딜러라고 사거리가 조금 되네 아마 카멘 나오기 전에 소울이터 냄새 맡고 소울이터 별론거 같으면 아마 이게 구체 가지 않을까요? 근데 소울이터가 별로일 수가 있을까? 소울이터는 좀 세게 나오겠지 4대1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? 나 아신대 창수단 3회 이라고? 창도 뒤에서 찌르면 아파 총은 좀 이상하긴 해 총은 앞에서 때리든 뒤에서 때리든 더 아프긴 한데 무도가는 뒤에서 때리는게 맞지 앞에서 때리는거보다 뒤에서 때리는게 더 아픔 주먹은 비겁하다고요? 원래 인생이 그런거야 대검도 뒤에서 찌르는게 편하다고요? 대충 하십쇼 님들 75포면 붙어야되는데 안 붙는게임에서 무슨 앞에서 때리는게 더 아프니 뒤에서 때리는게 더 아프니 이러고 있습니까? 소울이터도 재미있으면 슬레이어만큼 투자할건가요? 아니요 슬레만큼 투자 못해요 아 그리고 이거 슬레가 돈 몇천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 절반 이상이 거의 저거 뭐야 건스님이 주신거라 내가 원래 싱글캐릭 하나 나오면은 맥시멈 보는게 1500장 정도를 집어넣긴 하는데 얘만큼은 못 키우지 얘는 진짜 거의 그냥 황금이었어 그.. 좀 뭐야 그 뭐 황제 투어였어 얘는 아직 엘릭서 40 못 찍은 수가 없냐고? 아 나 이분 달인 엘릭서 아니야? 흠 색색 졸라대네 진짜 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방금 발언은 위험하다고요? 야 괜찮아 내가 기상을 안키우고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나도 피 본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이왕 떨어지는 거 확실하게 시원시원하게 가야지 그냥 곤란한 상황이에요 기상술사의 데미지를 20% 상향합니다 나도 질풍 앱이요 예? 그 죄송한데 편집장님 팔찌 먹겨야 되냐고 물어볼 것 같으면 후원하세요 뭐 여자친구라고 카톡으로 보내면 제가 뭐 공짜로 알려드립니까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천 원 싸요 에잉? 잠깐만요 딸기 라떼하고 커피 커피를 1리터를 보낸 걸 보니까 오늘 방송 뒤질 때까지 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오래 하자 뭐 빵도 있네 제발 편집장님 리뷰 이벤트 신청했으면 리뷰를 쓰세요 빨리 찍어 이거 그러다 블랙 컨슈머돼요 빨리 찍어 리뷰 이벤트 안 했다고? 아 안 했대요 근데 저거 왜 줬지? 자주 시켜먹어서 준건가? 너 먹으라고 시킨 거야 저런 멀쩡한 빵을 누가 리뷰 이벤트로 주나요 내 이미지 훼손 노노 제대로 빨리 말하세요 네 말했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언니 수하수하 하이하이 아 뭐 오늘 뭐 하는 거야? 운동회? 네? 오늘 뭐 일단 소소하게 그 일리아칸 있잖아요 네 이관문에서 미션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받으기 전할까요? 이거 그래서요? 이제 제발 신청자분이 걸어주신건에 MVP든 사람은 일단은 10만원이고요 자족사진 많은 쪽 팀이 10만원씩 나눠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MVP에다가 자족사진 많은 쪽까지 되면 MVP는 이제 20만원 가져가는 거고요 뒤졌다니요 오오 팀 꼽고실게요 예 아 뭐 기상이? 아 곽키키 아 기상이 지금 장갑 보세요 저걸로 35포 뽑은 거예요 지금 저거 뭐예요? 바로 갈아버리는 거 아니야 저거 원래? 아 휴신 저격이 진짜 힘들더라고 아 저 파티 다 골랐습니다 파티 다 골랐어요 일단은 저희 파티는 이제 조인형님이랑 저랑 이다형이랑 선정형 아 저기 잔열머신들 셋 다 가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야 기상이는 죽었다 아니 기상은 죽었어 기상은 죽었어 이제 카운터 조심해야 돼 곱키키 했는데 카운터도 간다 일단 여러분들 그 일괄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폭죽해졌다 가자 휠살 아 좋아요 그래서 내가 비기를 안 해 아 진짜 죽었어 이야 뭐야 야 이걸로 왔다 우리 기상이 이제 잘해야 되는데 아 야 뭐 제대로 가자 개 집중한다 제발 크리님 제발 제발 크리님 육맹을 좋아하고 빨리 해 육맹을 야 집에 꺼져 빨리 와 빨리 아 아 다 들어갔다 아 아 이게 뭐야 하나 아까 법 아 노클리야 나가면 써가지고 아 노클리야 아 노클리야 나 빼도 나 빼도 인양분 인양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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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이 법을 지금 넣을게요 지금 넣을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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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 넣었어 아 이거야 이거 이거 단옥씨 증거 방향을 주는 건가 내 놀아보고 카운터도 네 이거 원래 한씨 되게 잘 뜨는데요 진짜 야 이거 와 아 아 아 아 오늘 왜 이렇게 아 오늘 왜 이렇게 아 나이스 다져 아 왜 그래 우리 팀 왜 이래야 해 지금 준비돼 있는데 어떡할까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아 너 그랬는데 지금 넣으면은 지금 넣으면은 버블 넣었어요 나이스 버블터링 와 진짜 큰일 미쳤다 진짜 졸라 진짜 여기서 다 죽어버려라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왼쪽으로 1파티 다 죽어라 아래로 조인현님 이거 끝났습니다 손길 한번 보세요 야 애가 녹네 녹아 아우 진짜 카운터 졸라 빨리지 나 오늘 나이스 나이스 형 백템 시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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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다 죽지 내가 봤어 아 아 아 나 죽어 나올 줄 알고 사막 야 녹아버렸네 이거 와 진짜 무섭네 왕령이 여기 카운터가 좀 많이 나와야 돼 오 와 좋겠다 카운터 쳤어 아 아 아 아 아니 왜 왼쪽에 하나도 안 나와 와 제발 차로 갔다 제발 제발 고 아니 이렇게 되면은 1파티가 이긴 거야? 왜 우리 파티는? 1파티가 이기는 아 진짜 플이 종양 아꺼다 이거 아우.. 아니 근데 크리 떠도 이제 안 될 것 같은데? 치적이 몇 시길래요? 치적 한 지금 6, 70 될걸요 아마? 근데 안 떠요? 안 떠요 안 떠. 나도 흰색이 너무 많이 보여. 나는 크리 어차피 잘 안 뜰 거 특화하러 갔어야 돼. 재밌긴 해. 확실히 여기서는 딜 그게 있어야 좀 빠르게 끝나네. 그러네. 과연 결과는? 아우.. 시다 시! 야 역시 엘 또다. 아우 어쩔 수 없는 콜이änge.